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게 카카오톡에서 보면 아침 인사라든지 좋은 글 같은걸 많이 서로 주고 받으세요. 그럴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이니까 오영희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영희 선생님하고 만약에 아침 인사를 주고 받는다 그러면 요쪽에 요 우물정자 표시 있죠. 이거 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터치하시고 요쪽에다가 커피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커피하고 여기 위에를 터치를 하셔도 되구요. 여기를 터치하셔도 되요. 여기를 터치하셔도 되구요. 터치를 하시면 백과사전이 나왔는데 여기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가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쁜 이런 커피 이미지들이 그러면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걸 딱 터치하시고 요거를 보내면 바로 이렇게 가죠. 이미지가. 그쵸? 그리고 요 이미지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나는 내가 마치 만든것처럼 해서 보낸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기 다운로드 표시 누르시면 요게 나오시잖아요. 이거를 꾹 누르시면 이미지 저장이 나와요. 이미지 저장을 누르고. 그럼 이 갤러리 가 있겠죠. 그럼 갤러리 가셔가지고 보내면은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상대방은. 그래도 되죠. 개인한테 보내는 건 상관없다고. 어차피 카드 뉴스 오늘 오후에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좋은 글 같은 것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이거 딱 누르신 다음에 뭐 아침 이렇게 쳐도 나올까요. 좋은 시. 식사. 네. 그러면 이미지 가보면 뭐 나오긴 나오네요. 그죠. 뭐 시는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도 여기 말풍선 누르시고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하면 이제 갤러리에 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요렇게 보내시면은. 왜요. 왜. 좋은 글을 찍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 아. 아.